우리나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면 농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농업인, 특히 4H 회원을 중심으로 한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5만 제곱미터가 넘는 온실에서 연간 600만 송의 장미를 생산해 수출하는 이 농장 대표는 30대 초반의 정상용 씨. 부친으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아 비교적 수월하게 자리 잡았지만 젊은 농민답게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와 소통하며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화색과 화형, 그러니까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포를 작게 만들어 여러 가지 품종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30대인 이치훈 씨는 혼자 힘으로 11년 만에 한우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의 대표가 됐습니다. 지금은 사료 재배에 드론을 이용하고 자연순환 농업을 추구하며 기업형 한우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조사료로만 생산을 해서 유기축산물을 만들어서 소비자분들에게 직거래로 유통을 하고 싶은 게 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런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우선 2021년까지 쌀과 한우, 채소, 과수 등 분야별로 젊은 농부 500명을 육성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전국 사회치 회원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전문농업인 5천명을 육성해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의 리더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국내 35세 미만 젊은 농민은 불과 1% 반면 65세 이상은 40%에 달하고 그 수가 매년 늘고 있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